요시키메타 붕괴분이 하이로요 전 당신과 친구라는게 정말 기뻐요 아리가또 요리 이마 아타시 이마 고..고맨 이..이야 고레와 도우 데스카네 이거 공포물이라면서요 근데 언제 공포물 나와요? 뭐야 나 진짜 무서워 더빙을 할 상태가 못돼요 오늘은 붕괴물하니라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요 이거 약간 무서운 게임이라딘데 어느 날일지 너무 기대돼 이거 많이 무서워요? 진작에 묻은 건데 많이 무서워요? 불안장에 우울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뭔 소리야 하.. 분위기가 너무 발랄한데? 이거 무서운 거 맞아요? 나마요 26시대 그다세 덥군요 미나 아이사츠 때 아따라스 부인다요 야 아따라스 부인다 문예부에 오신 걸 환영해요 만나서 반가워요 사유리씨에게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심이야? 남자를 데려왔어? 이 동아리 엄청나게 매척かわ이한 女子만이 集まっている 우여우 이 더러운 흑숨으로 동아리가 들어가다니 요시決めた 붕괴물에 들어 에에? 시하세? 그럼 여러분 오늘의 대화는 마지막으로 모두가 오늘의 식당을 잊지 마세요 모두가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가 걱정하지 마세요 둘은 정말 친절한 친구들입니다 조금 약붙이 어머 뭐야? 내가 약간 나한테 관심있나봐 이 친구 마음에 들어요 좀 나 이렇게 약간 똥꼬발라 하는데도 안 좋아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 아이와의 시간이 머리 좀 빗고 다녀라 내 머리 원래 잘 정리가 안돼 그 한편 간통해 어? 근데 주인공 성격 진짜 재삽다 니가 뭔데 훈수질이야 남자친구가 있고 뭐 니가 뭔 상관이야 어머어머어머 미쳐네 어디에선 어디에선데 어머 어머 완전 이거 니 남봉뿐 아니야? 어머 누구에게 시리 먼저 볼까? 아 저 유리가 좀 아이들이야 주제에 맞지 않게 문자를 고르고 둘 다 포괄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시가 이도저도 아니라는 거야? 이런 발칙한 니가 뭔데 널 판단해 어쨌든 넷이 읽어볼래? 어디 부정의 실력을 한 번 감상해볼까? 벽틈 나였을 리가 없어 무슨 탄소라도 했을까? 안을 들여다본다 안돼 보이지 않아 마치 장님이 된 것처럼 비틀거린다 햇빛에 노출된 필름처럼 하지만 너무 늦었다 스토킹하는 얘기 맞죠? 이거 벽틈새로 스토킹을 했던 얘기 같은데요? 이런 애가 있었나? 기억도 안 나 나 이런 츤데레 애들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딱 너 같은 애가 쓰면 하시네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어쨌든 내 걸 보자 하겠네 독수리 난다 원숭이는 올라탄다 귀뚜라미 뛴다 이거 읽을 가치가 없네요 야 너나 잘해 누가 누구런 수를 또 너나 잘해 그냥 솔직하게 말해 알았어 니 씨 겁나 못 썼어 그냥 절필래 그냥 여기 앉아도록 할게 어머 얘네 왜 해 왜 이래 뭐해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나 잠깐만 좀 땀난다 하하하하하 괜찮아요? 다음 페이지 아 고.. 고맨 어머어머 나 쳐다보는 거 봐 책 안 보고 야 책을 읽는다며 그 부분에 전 당신과 친구라는게 정말 기뻐요 아하하 아리가또 요리 제가 당신과 가족들의 일이 있지만 어떡해요 젠틀라면이죠 영어로 말해주세요 하.. 영어는 안 되는데요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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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derland 트라잉트.. 디스.. 디스.. 트랙 아 잠시 더욱으실게요 목이 좀 아프네요 알겠어요 자 이제 차투 전달을 가져올 시간이네요 오늘은 바닥에 앉는게 어때요? 갑자기 왜 등에 물이 덜 가거든요 앉아있는 것보다 이기는게 좋아요 미안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 뒤집어지게 예쁘게 생겼다 유리의 입술에 가져다 냈다? 초콜릿에 물었다? 어머 입으로 먹여주는 사이야? 지금 저 지금 고..고맨 그런거는 시..시때나 란않고 이..이냐.. 어떻게 하나요? 그냥.. 부진히 그 친구에게 하는거죠? 그.. 이거 서려 네 소요 아이 놀아봐 2방에 초콜릿이 넘어졌다고? 미쳤나봐 얘네들 몇만 원짓이야 자 얘들아 아 오늘 너무 욕했어 죄송해요 아니 너무 너무 짜증나가지구 갑자기 실을 나눠볼 시간이야 아니 이거 뭐야 깜짝 놀랐네 자 그렇게 두사람은 재밌게 놀다가 괜찮아 난 그냥 인사하러 들린 거니까 있지 니가 유리랑 재밌는 시간을 보내는 거 난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이미 유리한테 한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공포물이라면서요 근데 언제 공포물 나가요? 아 진짜 깜짝이야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거 뭔 소리야? 초기화 같은 걸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임 같은 게 아니라고? 뭐야 나 진짜 무서워 깜짝이야 진짜 아 더빙을 할 그게 안 돼요 여기서 뒤에 더 한 게 나온다고요? 아 깜짝이야 진짜 왜 그러는데 아 나 이거 못하겠어 아 진짜 너가 미친 거 같은데 싫어 저 노란 색깔은 또 뭐야 어떡해 유리 그래 나 못하겠어요 이거 아 나 지금 뒤로 까봤어 아아 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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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그럼 너랑 나만 유일한 진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니까 뭔가 굉장한 복성 같은데? 이제 모니카 아 싫어요 나 이거 모니카 안 고르면 어떻게 돼? 오직 모니카만이라며 어? 나 마우스를 위로 안가져요 안가지고 계속 모니카로 자동으로 가져요 얘 뭐야? 얘 말하는 거짓말 미쳤다 나타나네 영웅 본 세계 나타나네 나타나네 와 많이 미안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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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이거 유튜브 방송 불가 아니야? 어떡해 어 뭐야 유리가 성공적으로 제거되었다고? 얘도 지웠네 나치키까지 어? 너무 예쁘다 근데 이쁘면 다녀? 나 이뻐도 다야 당연히 같은판이었고 나한테 말하는 거야? 덕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고? 괜찮아 그런 사람들 많아 여기 지금 270명도 모를 거야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아 별로 상관없지 뭐 어떻게 알았어 맞아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헉 외상품 얘네가 인사하는데요 어? 뭐할라구 어어? 아씨 홀리몰리 나갔다 다시 들어오라고요 왜요 어머 파일을 지워보라고요 아 모니카 파일을 지우라고요 사유리를 삭제했다면 너 또한 삭제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겠지 누군가를 삭제하려면 자기도 삭제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있어야만 할 수 있던 거겠지 다시 확인해볼게요 혹시 파일이 덜 지워졌다 아 나 무섭네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놔야 될 거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덕분에 더빙 하시던 거 기억나네요 나 어떤 생각으로 더빙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더라 얘는 막 이렇게 했던 거 같은데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 그치 tau 동아리 동아리 만들거야 이제 니가 들어왔으니까 하루하루가 죽을거야 너한테 정말 고마워 누가 말고 다른것도 알고 온유칼 없애줘서 고마워 난 걔가 무슨 짓을 한지 다 알고 있어 뭐야? 안돼 왜? 모니카야 설마? 모니카야? 들려 들려 피아노 피아노 이게 문협으로 향한 내 마지막 작별인사야 덕분님 지금 밖에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마치 누군가 있는것처럼 모니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모니카 엔딩곡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한 모니카 목소리는 좋아 얘들아 이거 해보자 약간 이런 목소리였는데 그.. 영어 더빈이 갑자기 나온대 음.. 들려? 음.. I practice the piano so 너무 쌩 영어 톤이 나오는거면서 어? 잠깐만 이거 모니카 맞나? 아닌것 같은데? 이러면서 다 육슨 그러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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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